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중사, 마침 잘 왔다! 협력을 부탁한다! 한시가 급해!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줄여야 해! 나아져! 전투에 참가하겠다! 안전한 곳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네가 싸우는 수밖에 없다! 시민을 보호해! 죽어라! 중사, 탱크와 함께 전진하게! 탱크는 괴물의 산에도 버틸 수 있다! 괴물이 오면 탱크들이 엄폐하라! 대체 어느 나라 무기인 거야?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배후에 있는 놈들을 잡아서 반드시 처단해 주겠어! 제발 인간이었으면 좋겠군! 도시가 소멸하기 전에 탑을 파괴한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도시를 택치하게! 전투 준비 완료! 아무래도 여긴 안전하지 않은 것 같군 탑을 전부 파괴하며, 이번에는 꼭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정신 바짝 차려! 중사, 협력에 감사한다! 탑을 뺀게 된 파괴가 강력하기이라! 탑을 정신 중단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공격은 길을 썰냐고! 더 이상 반격해 주겠군! 덮은 짓의 몸을 무척을 det. 공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차는 탑을 취소했을까? 쭉 끌어! 어, 스티비 그냥! 이σisc사는 피고추는 없군! 하지만, 안전하게! multiple 공군이 도착했습니다. 공군이 도착했습니다. 관점에서 도착했습니다. 위험함으로 비행 물체에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목격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멀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함으로 비행기 바랍니다. 위험함으로 비행기 바랍니다. 위험함으로 비행기 바랍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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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로 그거다! 도전! 탑을 파괴해라! 위쪽을 노려! 전략 정보 보입니다. 작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맙네! 탑의 낙하 궤도를 역추적해 초거대 함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탑을 떨어뜨린 놈들인가? 현재 작전구역 상공을 통과 중입니다. 탑이 낙하할 수도 있으니 상공을 경계해 주십시오. 시간이 곧! 반드시 살아남을 겁니다. 위쪽이다! 탑이 떨어진다! 맞아! 으아악! 저기 온다! 지금 난다! 네! 어ohn! 너무 지지않아서 적이 없alom! 난다! 또 나에게 나에게 나의 대단해! 이 상품은 스바님의 터널은 파악합니다. 우리가 빠진ieder! 무단을 내가 공격했죠. overhead 1. 오크원! 현재 미확인 디엣 물질에 공격을 받고 있듯! 오크원! 현재 미확인 디엣 물질에 공격을 받고 있듯! 전략 정보고입니다. 초거대 함선이 강화 중입니다. 작전구역 상공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도달 시간이... 모여도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달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달이 전국에 도달이 왔습니다. 도달이 도달이 외모입니다. 도달이 도달이 오고 있습니다. 도달이 도달이 오고. 도달이 도달이 오고 있습니다. 공격을 준비하고 작전 구애돼서 탈출하겠다! 저길 봐! 답이 떨어진다! 비행물체의 정찰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요 각국은 개입을 부정했으며 주모 세력 역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태 규명을 약속했지만 관련 기관이 혼란에 빠지면서 사태에 빠졌습니다. 전체 규명이 나라가 겪고 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건가? 적대 세력이다! 적대 세력이란 뭔가? 응? 중사! 위험하다! 경계! 예술! 저건 뭐지? 도시만은 크기인데? 우주설인가? 설마 외계인인가?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비가 두근거리는데? 여보세요? 남동생이 괴물을 봤대요. 코끼리만큼 컸다고 하는데... 네? 아뇨? 그럴리가요! 믿어주세요! 곧 전투가 시작된다! 예술!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군. 정말 이상한 꿈이야. 괴물이라니 말도 안 돼. 부 bars 곧 전투가 시작된다! 음... 도망간다! 사나왔나와 대앞에 뺐다! 원반이다! 원반이 나온다! 이건 제로가 아니야! 침략이다! 사나왔나와 대앞에 뺐다! 사나왔나와 대앞에 뺐다! 우리는 예측! 사나왔나와 대앞에 뺐다! 사나왔나와 대앞에 뺐다!